안녕하세요 cg범프 진현석 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개인작업을 하는 화면을 A부터 Z까지 그대로 녹화해서 편집한 강의입니다. 툴 설명 이외에 제가 캐릭터 모델링을 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트적인 설명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기본적인 레퍼런스 조사 방법과 Z브러시에서 제공되는 기본 각상 얼굴을 시작으로 얼굴을 제작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해박적인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엑소지의 텍스처나 고화질 스캠 맵소스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쉐입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고 있구요. 커스텀 브러쉬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식을 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Z브러시에서 의상과 무기를 제작할 때 좀 더 밀도 있는 표현법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얼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을 결정한 건 결국 복식입니다. 효과적인 하이폴 제작에 따른 레이킹된 맵소스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섭스턴스 페인터에서 같은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밋밋한 하이폴 데이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 폴리곤 제작 시 주의할 부분과 제작 관련 몇 가지 팁들, 중요한 실루엣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스턴스 페인터에서 재질을 만들 때 밋밋하지 않고 깊이감 있는 재질의 표현 방법에 대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재질 표현에 대한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에 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예제를 통한 재질 표현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원어트릭스를 이용한 눈썹, 속눈썹, 수염을 제작하기 위해 버텍스 페인트를 이용한 제작 방법과 헤어스타일링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인게임용 털 제작을 위한 원어트릭스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헤어텍스처는 파이버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일러스트 스틸샷을 위한 3D맥스 바이패드 기본적인 세팅 방법과 움직이는 안구와 그에 따른 안구 주변의 움직임 세팅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모셋에서 라이팅 세팅하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CG범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